유튜브가 뽑으려 하는 고스나리 하지만 시청자들이 뽑아주지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것 핵폭력 맞아 그게 현실 그게 정답 기분이 나빠 원래 그렇죠 다들 그러죠 헐떨 수 없죠 나만 유튜브 각 나만 못 뽑아 왜지 몰라 혼자 답답해 혼자 섭섭해 제발 유튜브 각종 왜 쟤는가 주인공을 왜 그렇게 만들거야 왜 왜 기분이 나쁘다고 꼬바스부고 왜 좀 거짓말했다고 손을 치고 왜 이겨서 저도 나랑 입고 그냥 꼬바스부가 내야 하는 원래 꼬바스부잖아요 수정의 동시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